이슈톡구 구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부산 공약으로 지역 현안을 포함한 총 12개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2개의 공약은 굉장히 저희들이 많이 들어서 익숙한 공약이긴 한데 그래도 부산에 필요한 공약들은 다 거의 막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30 부산 엑스프 유치라든지 경부선 지하라든지 아니면 55보급창하고 8부두의 군사시설 이전 문제라든지 가속도 진공항 조기건설 문제라든지 GTX도 도로교통망을 구축하겠다든지 회사법원 전문법원도 유치하겠다 제일 중요한 KDB 산업은행 이전도 하겠다 거의 막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저희들이 많이 들어왔던 공약이어서 약간 좀 진부한 면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시민들한테는 부산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저는 또 전문가 입장에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은 왜 불경 메가시티라고 하는 걸 딱 때려서 넣지는 않았을까 이런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산이라고 하는 특별한 도시에 주는 어떤 도시 자체의 자치적인 어떤 결정 권한들 자치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줄까에 대한 고민이 왜 없었을까 이런 약간 좀 아쉬움은 있죠. 부산에 필요한 공약을 다 담았긴 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요.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최대 122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부산에도 13개 공공기관 이전을 했었는데요. 균형발전 측면에서 봤을 때 2차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2차 공공기관 이전 필요하죠. 왜냐하면 공공기관 이전하면 일단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건 명확합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체가 창출되니까 당연히 생산 유발 효과도 있는 거고요. 생산 유발되면 당연히 부가가치 유발도 나타나는 거고 무엇보다도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는 인구의 분산 효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크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KDB 산업은행 이전하면 생기는 효과같이 지역산업과 연관된 어떤 발전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굉장히 할 수 있는 여력들은 있다. 지금 현재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한 게 한 400여 곳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한 150곳 정도가 적어도 종업원 100명 이상의 굉장히 큰 기업들이 있는 공공기관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역으로 분산해주면 아주 좋죠. 공공기관을 이전하게 된다면 수도권 과밀화를 극복함과 동시에 또 지방의 미래가치도 강화될 것으로 저는 지방에 먹거리가 일단 생긴다. 그렇죠. 미래 먹거리가 생기는 거군요. 말씀하셨듯이 산업은행 이전은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내세운 균형발전 정책 중에 하나잖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관련 업계와 공공기관 노사 반대 등으로 아직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산업은행 이전 같은 경우는 산업은행의 노사 경영진과 노동계가 다 지금 노조가 반발하고 있고요. 이분들의 또 반발이 그냥 KDP 산업은행만 거치는 게 아니고 다른 이전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들, 국제은행들이라든지 이런 기관들과 연대해서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불만들을 정부가 이렇게 정면으로 뚫고 나가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하나의 장애는 산업은행법 같은 경우를 보시면 산업은행법 제4조 1항에 딱 못 박아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서울의 본사를 두게 돼 있어요. 그 조항을 없애지 않으면 법률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 산업은행법 개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산업은행법 개정을 하려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한 110석가량 갖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역부족인 거고 아무래도 172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협력이 필요한 거고 그런데 그 의원들 중에서는 또 120석에 넘는 그것들이 수도권 의원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반대가 심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뚫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부산만 원하는 게 아니고 KDP 산업은행법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전주라든지 원주도 나름대로 금융중심지로서 받아들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지역의 어떤 기본적인 안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뚫고 나아갈지는 굉장히 좀 쉽지는 않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대통령의 의지 그다음에 또 산업은행이라고 하는 게 중후장대형 산업들 저희들은 자동차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이런 산업들과 관련된 금융을 많이 합니다. 그게 부산 동남권 지역에 다 몰려있죠. 그러면 저는 명분은 된다. 그래서 명분과 대통령의 의지가 합쳐지면 저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아무래도 유치를 원하는 지역이 또 많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불경메가시티는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잃어서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고 지방소매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인데요. 불경메가시티 추진을 위해서 윤 당선인이 제시한 공약 내용부터 짚어보시죠. 윤 당선인이 일단은 불경메가시티를 직접적으로 거론을 많이 안 했습니다. 제가 볼 땐 그 이유는 경선 과정에서는 좀 거론을 했어요. 그런데 본선 경쟁 과정에서는 많이 언급을 안 했는데 그게 민주당이 일단 여기에서 김경수 경남 전 도지사라든지 아니면 김중춘 전 장관 같은 분들이 주도가 돼서 만든 공약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얹어가는 기분이 있어서 좀 불편하셨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대놓고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래도 간간히 말씀은 하셨고 그 다음에 에둘러 좀 그런 관련된 공약들을 말씀하신 게 gts 광역교통망 구축하겠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부산을 중심으로 한 불경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권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은 하셨는데 그게 결국은 불경메가시티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윤석열 지금 단선자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경제권 독립된 경제권을 하나 만들어준다. 그런데 그 독립권 경제권이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광역교통망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불경특별지자치합동추진단이 최근에 합의한 청사 위치 선정과 의회 구성 방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상반기 출범 목표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도 지금 좀 상당히 그래도 그 갈등을 극복할 요소들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울산의 반대가 좀 심했는데 왜냐하면 울산은 그래도 조금 동남권 중에서 외진 쪽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경남과 부산의 인력권 안에 들어갈 거다.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특히 청사 같은 경우에는 부산, 경남은 청사 정하기가 쉽습니다. 김해라든지 이런 데 만나는 지점에다가 만들면 되는데 그게 울산으로부터 멀어서 울산이 굉장히 난색을 표현했는데 최근에 울산이 이야기한 거는 그게 양산의 웅상지역으로 오면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제안을 했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전향적으로 검토가 되고 합의가 된다면 충분히 좀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광역단체 연합이 형성이 되면 의회가 만들어지는데 그 외에는 지금 현재는 각 의원들, 각 시도의 의원들 중에서 3명씩 뽑아서 9명으로 구성하는 안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상당한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좀 결심만 하면 된다. 저는 그런 상태다라고 봅니다. 네. 결심만 하면 속도를 낼 수 있다. 저는 충분히 속도를 낼 수 있을 만큼 합의점에 도달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균형 발전이 또 필요한 이유로는 청년 유출에 따른 지역의 위기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지역의 위기는 곧 지역 대학의 위기다. 이렇게도 말을 하잖아요. 지역 대학을 살리기 위한 새 정부의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인구 유출이 되게 심각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구가 한 350만 수준에서 조금 내려왔었는데 최근에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334만 밖에 안 됩니다. 너무 심한 거거든요. 이러면 저는 제2의 도시가 인천에 의해서 추월당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빨리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유출되고 인구의 핵심 인구가 다 젊은 2030 세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지역 대학을 나와서도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럼 그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또 거꾸로 여기서 쓸만한 인재들이 만들어져야 일자들이 인재를 찾아서 또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지역 대학을 구조조정을 빨리 하고 뭔가 세계적으로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그런 대학들을 규모 있게 만들어주는 근본적인 어떤 지역 대학에 대한 정책의 어떤 저는 패러다임 전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겠군요. 굉장히 심각하죠. 저희는 벚꽃 엔딩을 이야기를 하는데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할 거라고 보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저는 단축되고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또 이제 소멸할 것이다. 그럼 여기 벚꽃 먼저 피는 거죠. 부산이. 부산이 그만큼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금 벌써 그런 게 보여집니다. 네. 또 이번 대선에서는 지방분권과 관련한 의제가 많이 없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제도적인 개선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제도적인 개선의 가장 핵심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안으로 해서 만들려고 했다가 실패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다시 추진하면 되는 겁니다. 그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안 하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그리고 저희들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아이디어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부분부터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 특히 이제 자치법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조례를 재정은 할 수 있는데 조례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면 법령, 대통령령이라든지 장관형, 부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아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좀 뚫고 나가서 조례가 뭔가 조금 그래도 위상을 갖고 뭔가 지역사회의 어떤 관리의 어떤 중요한 기재로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재정입니다. 자치재정권이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재정분권 1단계 계획도 완료하고 2단계 계획도 수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약속했던 6대4, 국세와 지방세의 6대4 비율을 못 맞췄습니다. 7대3도 결국은 제대로 못 맞춘 상태죠. 저는 윤석열 정부는 이런 것들을 이어받아서 정말 6대4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과단성 있는 계획들을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올해가 이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시행됐고 또 자치분권이 확대됐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가 아무래도 지방소멸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을 막아내기는 굉장히 쉽지 않아서 저는 지방소멸을 막아내려면 완전한 발상의 전환. 그러니까 국가, 지역의 성장을 통해서 국가를 어떻게 새로운 발전의 동력으로 이끌어갈 건가 하는 데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은 지역이 막 달라고 하면 모든 지역에 통등하게 N분의 1도 나눠주는 방식으로 국가 자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 방식은 결국은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그냥 자원만 낭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좀 불경 지역같이 동남권 지역같이 불경메가시티를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그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좀 집중 투자하고 선택적인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저는 국가균형발진의 전체적인 패러다임도 좀 바꿔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윤정부가 하지 않으면 저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효율적으로 막기는 저는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을 하셨지만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자체에서도 각국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요. 그건 당연히 필요한 거죠. 어떤 방안들이 좀 필요할까요? 저는 이제 그런데 박형준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는 자기 권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부산의 먹거리를 찾아내는 그런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외자유치라든지 아니면 지역 안에서도 리시오렌 기업 같은 것들을 다시 끌어들인다든지 아니면 출향한 그런 기업들이 꽤 많거든요. 다른 더 경쟁적인 조건들을 찾아서 떠난 기업들을 다시 좀 리턴하게 하는 유턴하게 하는 그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또 이제 지역 대학 같은 것들도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그냥 단순한 산학협력을 통해서 그냥 지금 지금 있는 열몇 개 대학을 그냥 n분의 1로 나눠지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좀 통합을 하고 구조조정을 해서 규모가 있는 대학 그래서 세계적인 경쟁력과 국가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대학들을 좀 만들려고 하는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하고 자구적인 노력을 한다면 그게 저는 윤 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국가균형 발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과 맞물리면 저는 충분히 적절한 효과를 낼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저희가 국가균형 발전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비정상적인 수도권 쏠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균형 발전은 차기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향후 5년간 국정과제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부분에 초점에 맞춰서 국가균형 발전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저는 대개 그래도 윤석열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관점에서는 희망이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인수위 과정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제대로 갖춰지고 거기에서 이 균형발전 문제를 국정아젠다의 상의에다가 밀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 새 정부가 들었으면 그걸 하게 돼 있는 거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상의로 갈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고와 발상의 전환 기존의 5뿌라스 2 같은 그런 광역경제권 형성처럼 그냥 전국국토를 생활권 중심으로 5개도 나눠서 동일하게 n분의 1로 자원을 분배하는 방식 말고 저는 불경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성장 거점을 만들어줘서 그 거점 자체가 굉장한 흡인력을 갖고 주변의 지역의 어떤 발전을 유도해낼 수 있는 그런 낙수효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좀 발상을 전환하는 물론 이렇게 발상을 전환하게 되면 많은 반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에서 왜 우리는 안 돼 호남에서도 왜 우리는 안 돼 이런 걸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지역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우리가 성장의 어떤 모범사례를 만드는 게 중요한지를 그리고 불경메가시티가 왜 전체적인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중요한지를 저는 정부가 설득해나가고 또 부산에서도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고 하는 방식으로 국정과제를 조금 색다르게 만드는 노력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죠. 아무래도 지역마다 반발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통해서 당위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걸림돌 같은 거는 없을까요? 저는 걸림돌은 그 국가균형발전을 해나가려면 여러 가지 법들을 바꿔 나가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저희들이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통해서 갖고 있는 예산이 대단히 규모가 작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방비에 한 50조 이상 쓰고 있고 교육예산에 거의 80조가량 쓰고 있는데 그것에 비하면 국가균형발전이 대단히 중요한데도 여기에 쓰고 있는 예산은 작게는 최소로 따지면 한 10조 많게는 20조밖에 안 되는 거죠. 저는 그 기본적인 투자되는 자원의 크기를 늘리는 그런 방식의 조금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고민들을 하려면 아마도 그럴 겁니다. 예산 낭비다. 왜 그렇게 지역을 위해서 다 써야 되냐라고 하는 수도권의 어떤 반대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막아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12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지역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대단히 똘똘하게 똘똘 뭉쳐서 그런 어떤 수도권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정치를 통해서 좀 설득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좀 쉽지는 않을 거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국가균형발전은 되게 난망한 과제가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또 전국적인 지역 공약이 넘쳐나고 있는 만큼 부산 공약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인수위 단계와 또 새 정부의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부산 공약의 국정과제를 위해서 부산시에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드시 담겼으면 하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제일 무엇보다 중요한 게 부산은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부산 엑스포, 2030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거기에 저는 국가가 직접 나서고 지금은 국무총리가 좀 주도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국정과제로 저는 격상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부산도 그거에 맞춰서 부산 자체가 좀 주도적으로 그걸 준비하는 어떤 조직화를 통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모델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산 2030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가득도 신공항이 제때 만들어지게 만드는 것. 그래서 예탄면제 이런 것들을 바로 실행해 옮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북항도 지금 1단계 개발도 아직 완성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북항 2단계 개발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의 청사진을 제대로 만들어서 여기에 정말 제대로 된 엑스포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저는 바깥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엑스포를 유치해내면 저는 그건 부산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기 때문에 저는 국정과제의 거의 제일 아젠다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보죠.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지금 부산에 여러 가지 남아있는 이벤트들이 많잖아요. 이것들을 성공적으로 어떻게 이뤄내느냐가 관건인데 부산의 미래 청사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부산이 만약에 부산 엑스포 2030을 통해서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세계 속에서 어떤 도시인지를 알려나가고 그리고 그다음에 KDB 산업은행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산이 새로운 해양 중심의 금융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되면 저는 부산이 좀 주장할 수 있는 거는 동북아의 새로운 홍콩 같은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도시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워낙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홍콩의 매력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동북아의 수도권 외의 메가리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산 불경 메가시티 지역에다가 그런 새로운 홍콩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그것 자체가 저는 부산에는 굉장히 중요한 비전으로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이번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봤을 때도 당선의 기쁨을 좀 국민들에게 윤택한 살림살이로 돌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다른 또 문제 때문에 너무 그런 이슈들이 묻혀버려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10대 공약 가운데 하나로 균형발전을 내세우며 그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는데요. 균형발전 문제가 더 이상 선거용으로만 소비적이지 않도록 지역균형발전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한 차기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헬리스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нужно hear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